오늘 제가 화장을 했어요. 어떤가요? 진짜 오랜만에 눈화장이랑 했거든요. 좀 느낌이 다르죠? 제가 왜 화장을 했냐면요. Summer! 왜 화장을 했냐면요. 지금 제 자신이 너무 어색해요. 얼굴을 보는데 제가 오늘 대만에서 쇼핑을 갈 거거든요. 보통은 제가 옷을 한국에서 사는 편이고 대만에서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사는 편인데 제가 어머 얘도 인사를 하고 싶대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대만에서 되게 귀여운 브랜드를 발견을 했어요.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파는 곳이더라고요. 똥취라는 그 지역에 있는 가게에 저랑 오늘 한국 친구랑 같이 구경을 갈 거거든요. 그래서 옷 입었을 때 좀 잘 어울리는지 보려고 화장도 좀 했고요. 머리도 이렇게 묶었어요. 엄청 어색합니다. 그러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여러분 제가 중샤워 푸싱역인데 중샤워 존화역인 줄 알아가지고 친구도 고생시켰어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여기가 중샤워 푸싱역 뒤쪽인데 이쪽에 이렇게 옷가게가 되게 많거든요.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. 덥습니다. 더워. 제가 오늘 갈 곳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M.O.B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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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? 아닌데.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. 아 찾았다. 우와 찾았다. 저기 보이죠? M.O.B.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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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지금 제가 딱 좋아하는 색깔이에요. 하늘색이랑 약간 그레이 블루 그죠? 그렇습니까? 네. 이게 이렇게 돼? 소라색? 그리고 제가 방금 다 봤는데 이거. 왜? 전부 다 똑같아. 그녀는 그녀는 체크를 사랑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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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한번. 아 이거 바디가 안그러네. 심한가요?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이거를. 볼게요. 이거는. 바디. 그리고 스트라이크를. 제가 좋아하는 스트라이크에요. 이렇게. 불렀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거. 이거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. 이거랑. 이고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봐 완전 내가 짱 좋아하는 색깔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 예쁘죠 이렇게 활동적인 치마를 보셨나요? 이거 진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소매가 귀엽게 돼 있어서 그냥 단조롭지만은 않아요 되게 귀여운 느낌? 이것도 이렇게 써서 뭘? 그리고 요거 요 티셔츠에는 이거랑 같이 입어봐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만나요 오 아무튼 호연 제가 요거는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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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리죠? 미니언즈 같은데요? 바나나 선생님 코디 신이신데요? 친구가 추천해줬습니다 이렇게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켓 너무 귀엽죠? 색깔이 딱 기본색이라서 모든 아이템에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스트라이프랑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지금 입었거든요 이거 너무 예뻐요 되게 귀여워요 자켓이랑 다른 바지를 한번 입어봤어요 회색 바지에요 마치 스님 바지처럼 하지만 무척 편합니다 저 완전 맘에 들어요 딱 제 스타일 여러분 저는 무사히 옷 구경을 마쳤고요 이제 옷을 사고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열심히 쇼핑을 했더니 배가 엄청 고파졌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옷이 훨씬 귀엽고 제 마음에 드는 게 많아서 무척 만족스러운 하루입니다 그러면 이제 옷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갈래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